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저는 교수님을 한 번 더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으로 주문하는 교수님의 교수님을 맞추는 걸까요? 교수님의 교수님의 교수님과 함께에 따라서 사장의 교수님을 맞추는 걸까요? 네, 교수님과 함께하는 교수님의 교수님을 맞추는 걸까요? 나는 이거 좋아해요. 나는 이 뱅크어 설탕을 추천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초대에서 설탕을 추천해요. 저의 이 뱅크어 설탕을 추천해요. 이 뱅크어 설탕을 추천해요. 나는 뱅크어 설탕을 추천해요. 나는 뱅크어 설탕을 추천하고 있어요. 뱀쥬 입고 뱀쥬 입고 안녕하세요 야, 웃어 이뻐요 근데 저기 뭐 한 거야? 뭐 하죠? 이러면서요. 잘 왔어? 진짜 저기 뭐 봤어? 시야가... 뭐하지? 어린이날... 기억나는 거... 사인폴밖에 없는데 저도 사인폴받았을 거예요. 어린이날에. 가발? 어떠셨죠? 저 그때 2006년에 여기서 이벤트 할 때 그때 상 받았거든요, 저거. 그때 시상 누가 했지? 오승환 선배님입니다. 오승환 선배님입니다. 오승환 선배님입니다. 사진 가르침 없이 나와있어? 모르겠어요. 뭐하지? 라온이 인형 괜찮을 거 같은데? 혼돈 2년? 네. 라온이 인형. 뭐 있지? 닌텐도 스위치. 맞나? 뭐지? 레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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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날 선물 추천? 그거 요즘 애들도 할 수 있어요? 동물의 숲인가? 아니, 일단 천천히 가봐야 하는데 닌텐도 환경차리랑 먹은 거 같아? 어, 많이 먹었어 아, 잠깐만 어린이날은 게임기죠? 게임기 어린이날 선물? 그러니까, 일단은 예를 들어서 조카가 있다면 아, 이 선물 어린이날 이 선물 줘야겠다 조카가... 애기... 애기예요 게임기요 누나가 장난감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직 못 찾아봐서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옷도 괜찮을 것 같고 모르겠어요 혹시 받았던 선물 있으세요? 지금 어린이날이 진작하는 거 네 디지몬 게임기 어렸을 때 자, 어린이날 어린이날에 집에서 우리 야구 봅시다 화이팅 어린이날 너무 축하하고 재밌게 야구 봐야 하는데 아쉽다 아, 애들 게임해도 되나 근데? 게임하면 안되지 않아요? 게임하면 안되지 않아요? 어린이 여러분 게임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어린이날 어린이날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코로나 걸려요 안녕 어린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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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행복한 어린이날 어린이날 또 어린이날 어린이날 또한 어린이날 더 중요하다고 야구하고 어린이날 자세히 감사합니다 카메라 보고 영상편집 상디님 상디님 코로나 소심하고 이번 어린이날은 좀 아쉽게 됐지만 일단 선물로라도 기분 내줬으면 한다 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